네, 이어서 뉴스 분석 함께할 3분 소개합니다. 김관호 개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신성범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들으신 대로 대장동 특혜,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돼서 이제 발부될지 여부가 오늘 오후 늦게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것 같은데 뇌물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구속여부 전망하십니까? 구속될 가능성이 아주 클 거예요. 아마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기가 좀 어려울 게 구속사유라는 게 중대범죄, 이거 중대범죄죠. 왜냐하면 입주민한테 더 갈 돈, 그러니까 원주민한테 토지 보상을 위해서 6,500억 원이 더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입주민한테는 평당 1,100만 원으로 분양을 할 수 있는데 2,000만 원 이상으로 분양한 게 아닌가. 원주민한테는 돈을 덜 주고, 입주민한테는 돈을 더 받고. 그 차액이 엄청나졌는데 그 차액은 일부한테, 민간한테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중대범죄죠. 따져보면 피해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대범죄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속할 때는 보통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꼭 보거든요. 그런데 휴대폰을 던졌대요. 하여튼 던졌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압수수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지도 일주일 전에 이 짐이 없는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들어왔대요. 그럼 주거지가 약간 불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다 충족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뇌물도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뇌물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700억을 나눠서 이 얘기, 350억 로비 이게 아니라 변호사가 인정하는 금액이 빌린 돈이 11억이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사람 재산 공개했을 때 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1억을 누구한테, 업자한테 왜 빌릴까요? 이러면 뇌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거를 뇌물 11억이면 공무원이 11억 내지는 11억 상당의 이자의 뇌물이면 제 생각에 한 30년 이상 살거든요. 업무상 배임은 10년이고 그러니까 구속 안 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지금 키맨이라고 표현하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혹도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 관련 특혜를 졌다는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장동 개발 이익 중에서 700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있고요. 전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아니냐. 그리고 정관계, 법조계, 금품, 로비했다는 의혹까지 이렇게 4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제 돈 관련한 의혹부터 차근차근 좀 짚어드리자면 700억을 약속받았다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사실 무근이다. 부인을 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요. 이 부분 좀 사실 규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지금 4가지 혐의를 지금 나열을 했는데 거기에서 로비, 정관계 로비 이 부분은 아마 김만배 씨가 대부분을 담당했던 것 같고 만약에 유동규 씨가 했다 그러면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그쪽에 했을 가능성은 있다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700억이 이렇게 약정돼 있는 것. 이건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만배 씨한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절반이 약정돼 있느냐. 아니면 전체를 유동규 씨 소유로 돼 있느냐. 이 녹취록에는 어느 정도 약정이 돼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녹취 자체가 사실은 정영학 씨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이 언제 했냐면 2019년 돈이 막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의 녹취를 중심적으로 이제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다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유동규 씨 변호인 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제 회사를 만드는 그런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11억 8천만 원을 빌렸다. 차용증을 썼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혼 위자료라든가 등등의 것으로 이제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세 이거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특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있습니다. 이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가 있는데 현재 소유지로 알려진 인물 외에 더 고위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제보가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자료와 제보를 합하면 1호는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군한 대응의 것이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와 그의 가족, 후배 이렇게 해서 천화동인의 1호, 2호, 3호, 7호 이렇게 실소유주자 얘기가 나왔는데 김만배 씨 명의의 천화동인 1호의 투자 수익이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몫의 그 녹취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 전 본부장 측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또 박수영 의원 얘기하기로는 더 고위직이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연루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박수영 의원이 오랫동안 저 문제에 천착해와서 많이 아마 정보를 알고 있고 제보를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보라고 하는데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천화동인의 1호는 김만배 기자, 2, 3호는 부인 누나, 4호부터는 남욱 변호사, 5호는 정영학 회계사, 6호는 또 7호는 누구 이렇게 기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보면 1호라는 게 뭐냐면 천화동인 1호가 1,465만 원 투자해서 1,200억 원 배당받아간 그 1호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 전체를 김만배 기자가 아니라 전체가 유동규이거나 아니면 김만배와 유동규 사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나눠서 갖고 있는 거 아니라는 의심은 충분히 드는 거죠.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거거든요. 저도 계속 의심했던 게 이 정도라면 앞에 내세운 인물과 실제 뒤에서 돈을 댔거나 이익을 가져간 그룹이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검찰 수사가도 집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유동규 씨의 변호인의 해명 저희가 그래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은 이미 김만배, 김만배 씨, 김만배 기자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들 과거는 무한하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채출했다는 녹취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그거 보면 언론에 보던 거 보면 일부를 하던 지분 가운데 일부를 유 씨가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안 하고 딴 사람 이름으로 해놨다는 유추할 수 있는 대화가 담겨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민의힘 관계자 말을 따르면 천화동인 전체 지분 가운데 절반 정도가 김만배 거고 그 중 절반 정도는 유 씨가 차명으로 맡겨놓은 거다. 이런 첩보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거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있는 대목으로 저는 봐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거액의 돈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돈 세탁 또 어떤 유령 회사를 세웠다. 이런 얘기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변호사님께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주목이 된 유한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또 그 경로로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개발 수익 사업을 모으는 저수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돈을 그냥 개인이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도구라고 저희는 비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클이 있어야 되니까 회사를 세우고 거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아서 거기에 주인이거나 이사로 등재돼서 배당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돈을 갖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순간 단계를 거쳐서 이런 의심을 받는데요. 사실 변호사가 지금 700억 약정하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700억을 나눠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이상한 거는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씨가 모여서 돈 나눠갖는 얘기를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비용이 얼마나 들고 로비 이런 거는 우리가 납득하거나 용인할 부분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사업자들이라고는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동규 씨가 왜 이 얘기를 같이 하죠?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이에요? 공무원하다 나온 사람이 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이상하죠. 뭔가 여기에 지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지. 관련 없는 사람이 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사건 변호사가 유동규 씨 변호사가 이 사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년이 나올지 그리고 구속은 될 것 같고 이런데 11억은 빌렸다 이런 걸 인정해요. 공무원 뇌물 사건에서 대부분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빌렸다예요. 빌렸다라고 변명을 해줘요. 그런데 이거를 11억을 빌렸다? 재산이 공개된 게 2억인데 어떻게 11억을 빌려요? 주식을 담보로 정 변호사에게 주식을 담보로 11억을 빌렸다? 재산이 2억밖에 없는데 그 담보를 뭘 제공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분을 얼마나 투자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무슨 주식이 가치가 있다고 그걸 담보로 11억을 투자했다고 빌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인정한 건 이 11억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11억은 인정하고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11억 700억 약정, 350억 로비 자금 이걸 떠나서요. 유동규 씨는 사후 수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잖아요. 설계자는 자기고 실행자는 유동규다. 그러면 실행했던 사람이 유동규라는 건 다 인정하고 사장 직무대행으로 사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직무와 관련된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11억을 빌려요. 그럼 이게 사후 수례거든요. 특가법이 되고요. 1억만 넘어도 10년 이상이에요. 천만 원 넘어도, 천만 원 넘으면 보통 공무원 범죄는 1년씩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30년 이상 인정이 되면 11억 지금 빌렸다고 했으니까 이게 뇌물로 인정되면 30년 이상 감옥에서 나오기 좀 어려우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있으면 본인이 아마 수사에 협조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용증을 썼다. 이런 얘기도 유동규 본부장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판 아마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 결과 재판까지 봐야 되니까 그 상황은 저희가 또 예단은 하지 않고 또 생각을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 세탁처로 의심이 되는 이런 회사들이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들이 여러 업체를 페이퍼 컴퍼니 같은 업체들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어요. 교수님, 이건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유원홀딩스라는 걸 만들어서 영화 산업이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영화 산업을 한다고 경기도에게 385억을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경기도가 또 이걸 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관광공사 사장을 박차고 나가는 이런 장면이 벌어지는데 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한 3개 정도 이런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이걸 아마 세탁하는 목적으로 회사들을 만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강남에도 한 300억짜리 건물을 구매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 19년부터 엄청난 규모의 어떤 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를 해소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회사들을 만들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이 가져가려고 이들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 잠시 조금씩 언급이 되기는 했죠. 녹취록을 제출한 인물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가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의 뺨을 때렸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술기운에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지금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이 정 회계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저희가 목소리 들었는데요. 말을 바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짓말이죠. 말을 바꾼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나올 이야기를 거짓말한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빰을 때린 건 안 만나고 때린 것도 아닐 텐데 결국은 빰을 때렸건 둘이 싸웠건 주먹질을 했건 다 떠나서 왜 그러냐 돈이 너무 흥청망청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분배를 놓고 누가 많이 가져가느라고 싸운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다시 검찰 진술이나 나오겠죠. 왜 싸웠느냐 경황이 어찌 됐냐 내가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다 왜 내가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저쪽은 한 것도 없는데 더 많이 가져가더라 공동 경비에는 같이 내야 되는데 안 냈다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정영학 회계사가 아까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잘못하면 자기가 뒤집어 써겠다 주범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저 사람도 어리 없는데 이런 아마 불안감 때문에 녹취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이에요. 저는 너무 이상한 게 모른다고 하다가 뺨을 때린 거 이제 우리 신 의원님이 거짓말이라고 딱 짚어주셨는데 아니 뺨을 때리기 전에 돈을 빌려줬는지 때리고 나서 돈을 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돈을 빌릴 계획이 있거나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한테 그것도 11억씩 빌린 사람한테 뺨을 때릴 수가 있나요? 아니 이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관광공사 사장직도 박차고 나왔는데 뭘 믿고 11억을 빌리거나 빌릴 사람한테 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 불화설의 요지가 앞서 말씀해주신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겁니다. 대장동 개발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사이가 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왜 경기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공동경비 자금을 서로 부담하라며 정여각 회계사와 김만배 씨가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공동경비가 그럼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김만배 씨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돈을 빌린 것도 있었어요. 장기 대여금 400 몇십억인가 그걸 어디 썼냐라고 했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북묘 이장하고 북묘 주인들 후손들하고 합의하는데 280억인지 300억 가까이 썼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성사진을 보니까 그렇게 돈을 빌린 시기에 벌써 북묘가 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면 한 기당 그럼 도대체 얼마가 들었다는 얘기냐. 이렇게 말이 안 된다. 한 5천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8억씩 들었다는 얘기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토지 수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여기가 돈이 비용이 몇백억이 들 이유가 뭐 있나요. 160억을 정영학 씨한테 분담하라고 하니까 정영학 씨가 정영학 씨가 60억은 있는데 100억은 없다 그랬더니 차용증 쓰라 이랬대잖아요. 참 돈도 많죠. 60억 딱 내고 그저 비용 내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많이 한 사람이 160억 부담해서 그럼 도대체 이 규모가 얼마예요. 이 공동비용이 그래서 로비 자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수사가 빨리 진행이 안 됐었어요. 저희가 너무 이상했던 건 이제 삼성도 무서워하는 게 국세청이잖아요. 검찰보다 국세청이 무섭다는데 FIU에서 이게 돈 흐름이 너무 이상하다. 화천대유 측 관계자들이 하루에 돈을 너무 많이 뺀다. 현금을. 그래서 이 부분 경찰서에 통보를 했더니 그 용산경찰서에서 4개월, 5개월 뭉개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십억이 빠져나가면 수사가 이렇게 빨리 진행 안 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시경에 보냈다가 경기 남부청으로 남부청으로 보내서 경찰 수사가 늦어졌는데 최근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가서 검찰에 내고 그리고 여러 캠프에도 나누어 내고 정당, 다른 정당에도 나누어 내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나와서 다른 이유 때문이었겠죠.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님이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수사가 빨리 빨리 진행되는 거니까 청와대에 그 이후로 들어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경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뭐가 공동경비인지. 그런데 이게 대충은 로비 자금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떤 재돈의 돈이 경비가 우리가 이제 공동경비. 그러니까 누구에게 특정하게 안 가야 되는 돈인데 이것이 너무 크다. 그리고 누군가에 이걸 더 많이 썼다. 이런 얘기들이 하나의 논란이 되면서 서로 싸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갔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100억가량의 지금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에게 갔다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분은 대행, 분양대행사의 대표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어떤 공동경비로 포함이 되는 건지 굉장히 사실 이게 돈이 워낙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돈의 흐름은 50억가량 같은 경우는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공동경비에 들어가는 건지 지금 10억을 빌려준 것도 이게 공동경비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이 사실상 이런 기준을 나눠가지고 누가 얼마를 가져가고 공동경비는 얼마다. 이렇게 좀 특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논란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익 구조를 왜 이렇게 짰느냐 특혜를 민간이 이렇게 막대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초기의 사업 제안서를 저희 채널A가 취재를 통해 단독 입수했는데요. 좀 같이 보시면 좀 희미한 글자로 공공부문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A11 한 블록을 우선 배당한다라고 표시가 돼 있고 아래쪽에 민간 부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A11 제외한 잔여분을 배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을 공공부문이 갖고 나머지를 민간이 갖는다. 이런 건데 이 기준이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를 기준으로 분배를 한 게 결국에는 화천대유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조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교수님. 이게 사실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사실상 민간업자가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지금 독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015년도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성남시가 사실상 뭔가 여기에 더 많은 토지 지분을 가지려면 거기에다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남시 재정은 거의 모래토리움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거를 구매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이게 지방체 같은 경우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해요. 모라토리움 하면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죠. 이미 빚을 너무 많이 줘서 조금 더 빚을 지게 되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재정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남시는 사실상 토지 구매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 역량이 없었다. 그래서 아마 우선 배당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이것을 구매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민간 배당이 너무 많은 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가 어려운 형편이었고 성남시에서 우선 배당액을 꼭 확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이거를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고 자기의 치적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최근에는 마귀의 돈과 기술이라든가 거기서 왜 마귀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누가 마귀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당시에 우선 사업 협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겠냐면요. 메리츠 증권 지금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건데 메리츠나 딴 데서는 5천억 이상 그러니까 현금 배당을 얼마 하고 기반 시설 해가지고 5천억 이상을 해주고 확보를 해주고 성남시에 그 이상이 나오면 또 나눠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은행을 합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그 5천억 상당 하고 나서 나오지는 우리가 다 갖고 가겠다 이랬다는데 그래서 지금 이 관계자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을 소환해서 지난주에 1처장 2처장 본부장 밑에 유동규 씨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개발 사업팀의 직원들이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평당 분양가가 1,400만 원 이상이면 사실 1,400만 원까지면 이제 이 화천대유나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돈을 충분히 갖고 가니까 1,400만 원 이상으로 분양이 되면 그건 또 나눠갖도록 하자 이런 조항을 넣는데 유동규 씨가 막 빼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한테 민간 사업자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토지는 금융사는 은행법 때문에 토지를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나머지 금융사 하나은행 컨소시움이라 하더라도 금융사는 다 빠지고 화천대유 측 이런 민간인들만 갖고 가게 몰아주는 구조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사안은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의혹 받고 있는 의원이 있죠. 지금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을 받아서 논란이 되면서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만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자, 의원직 사퇴를 했습니다. 이 50억 원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 분노라고 할까요? 의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었는데 가면서 뭐 미법한 일을 한 게 없다고 강조는 했지만 특검 투장을 했습니다. 이 특검에서 밝혀내면 된다. 이 사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무슨 곽 의원이 과감한 결정을 곽상도 의원이 해줬다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건데 어찌됐건 50억 원이라는 규모 그다음에 5년 9개월 근무한 아들의 행적 이런 게 모든 게 논란거리가 돼서 사람들이 결국은 곽상도 의원을 보고 김만배가 돈을 50억 준 거지 어떻게 아들에 대해 줬겠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추리해요. 곽상도와 김만배 기자는 특정 대학의 선후배 지간으로 5년 선후배인데 굉장히 친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김만배 기자가 더문 검찰 내에서 더문 대학에 잘나가는 아주 엘리트 검사인 곽 검사와 친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리고 아버지인 곽 의원인 제가 제일 짐작이에요. 아들 이야기를 취직을 넌지시 이야기했거나 취직 때문에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테고 그걸 김만배 돈을 많이 번 김만배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김만배 기자가 취직시켜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50억 원도 아버지를 보고 곽 의원인과 다른 걸 했다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저는 50억 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친하면 50억을 준다. 이건 좀 과도한 생각. 이게 거의 재벌의 사장급도 이렇게 퇴직할 때 50억 정도 받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 9개월 하고서 평사원이 1년에 10억씩이나 받은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천대유가 이런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유일한 어떤 시행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규명이 돼야지 뇌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돈의 흐름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돈의 흐름은 계속해서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 그리고 이제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의 아버지의 어떤 자택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돈들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지금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에선 검찰의 수사 상황 위주로 짚어봤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경선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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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